사실 저도 유나 자전거처럼 매 도시마다 테이블을 공수하는데 이번 테이블이 많이 무거운 바람에 조금 달라졌어요 마지막 솔로 무대가 어제 급하게 바꿔서 조금 불안한데 마지막 도시라 진짜 잘하고 싶은데 조금 불안한 타입 바꾸고 필름을 되돌아가는 타입 보니가 영상이 이상한 타입 거기에 비행하기가 잃은 타입 그래야, 잘 어울려! 바비야! 유나, 유나! See you in you! 수연아, 귀연라나! 유나, 예뻐! 더러울 것 같은데 우리 저녁때문에 좀 포함해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에?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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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는 라운지예요. 이 노란색 원피스가 굉장히 튀긴 티나봐. 유진이가 오늘 저 영희같다고 그랬어요. 무훈한 꽃이 피었습니다. 체크메이트 투어가 방콕의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꽤 길 아픈 것 같기도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중임이를 잘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잘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방콕을 써봐요. 저 편지 받았어요. 짜잔. 다 분홍색이야. 이것도 분홍색. 이것도 분홍색.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어쩌다보니 분홍색이 많네요. 어? 손톱도 분홍색이네? 네, 아무튼. 콘서트 마지막인 만큼 불태우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하늘색 옷으로 입었어요. 오늘 이 야가 뭐 거기 볼게요. 이제 마지막 투어네요. 드디어. 아직 확실히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본 무대 하고 끝나면 그제서야 실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투어도.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데 헤이. 헤이.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뒷모습만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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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과 마지막 공연이어서 그런지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섭섭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반대로 막공이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더 재밌을 것 같은? 무사히 건강하게 가서 좋은 추억 이츠들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짠. 비행기 탔어요. 이게 또 갑자기 급. 이게 땡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자몽 그린티. 오늘 제 비행기 메이트는요. 오늘 제 비행기예요. 뱅콩. 빠빠빠빠빰. 콕. 시리오. 캔. 스톱. 오로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뜰 거예요. 저는 그럼 맛있게 먹으면서 마지막 도시. 다음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콕행 비행기를 탔고요. 이번에 방콕에서 체크맨트 투어 하루 하고 나면은 끝이거든요. 저는 이제 방콕행 비행기를 탔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한착회를 끝낸다는 생각에 풀어낼 것도 같고 또 마지막인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끝나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건강하게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곳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심심해하면서 한번 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안된다. 먼저 침을 마신다. 인사는 콜라오 잇지강 만약에 팟타이랑 땡모반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빨리 지나가 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팟타이였는데 오늘은 땡모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팟타이에서 나눠먹어볼게요 많은 도시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다가 태국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월드폰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희만의 무대를 크게 꾸려가지고 관객분들과 정말 언어를 넘어서 소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무대여서 떠올렸을 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든든하게 제 곁에 있어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이 기억을 꺼내보면서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너무너무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미찌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우리 미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건강한 몸과 라이트링만 챙겨오시면 돼요 누나가 진짜 진짜 선제의 행원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선제의 행원은 아마 subscribe 불편한ion 우리 머리치개가 가장 좋은데 이렇게 큐잇은Gs 유진 씨 지금 어떠신가요? 제 모니터가 잘 안 되는 느낌? 목소리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 목소리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는 나는 너를 보게 봐야 I got down in the down in the down 멋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I got down in the down in the down Hey, you will never have to say it really 네, 이제 마지막 소환송 잘 끝냅니다.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 오늘 리허설이 끝이 났고요. 이제 정말로 리허설도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내일 마지막 광복에서의 공연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잘 나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유나 자전거처럼 매 도시마다 테이블을 공수하는데 이번 테이블이 많이 무거운 바람에 조금 달라졌어요. 마지막 솔로 무대가 어제 급하게 바뀌어서 조금 불안한데 마지막 도시락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긴장돼서 마지막 도시락 실수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밥이 어디 있지? 이제 저희는 VIP 자책을 하러 갑니다. 막공도 화이팅! 어떤 걸 자랑해요? 아 주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무거워요. 이거 미찌가 준 거예요. 류진이가 어제 영상 찍어줄 때 이렇게 BGM 깔아준다 했는데 그게 오이였어. 오이였어. 첫 도전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작품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게요. 미찌들 고마워요. 이젠 여행이 넘치고도 낫죠?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라이트링 잘 챙겨왔네요. 네. 그럼 다 같이 준비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즌입니다. 안녕! 너무 잘 봤어요. 아래 블랙 버튼 누르세요. 시작! D.D.D. Ready! 뱅크! Are you ready? I don't know what you think I don't know what you think 다 있네 다 있네 다 Roosevelt 맞아 나 매일 돼 난 널 보며 버텨 I got coming Oh, I got coming Oh, I got coming 3.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택시 멘트에서 안녕! 미티 수고했다! 와아아아아아 생생했어 진짜 진짜 우리 9개월 했어 이제 이렇게 긴 여전이 끝났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는데 멤버들 다행히 하나도 있었어요. 아까 친구도 없이 다행히 잘 통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세계 곳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합격했던 우리 둘이 덕분에 저희한테 정말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덕분에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상생했어요. 미스티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또 금방 만나요. 진짜 금방 만나요. 우리 만나. 유천 만나. 우리 만나. 고생할 수 있는.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자 모두 힘내자 시작. 일찍 일찍 다이자. 수이야 수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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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갈게요. 네. 찍힐 때 보시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Robert 님친iley sinners dau bagui Ready without a bath next to thee. 한 번 더 할게요. 작년에 길게 여행araoh 가세요. 저희가 이용하셨지č Ä,吃. 보여.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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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은 여정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스토리트 투어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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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백성다 한글자막 by keren 한글자막 by keren